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이요 자동차 타이어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37번부터는 이제 자동차 관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태까지는 도로교통법 얘기였는데 이제부터 자동차 관리에 관련된 얘기를 보겠습니다 타이어 관리 얘기에요 타이어 교체 시기는 일반 운전자가 알기 어렵다 아니죠 타이어 언제 교체하는 거에요 100원짜리 동전 타이어 트레드 사이 그 타이어 홈 사이에 꽂아 보면은 이순신 장군 얼굴 튀어나와 있으면 갈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타이어 교체 시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막 현상은 타이어의 마모 상태와 관련성이 많다 수막 현상이 뭐냐면 하이드로 플래닝 이라고 해서 시속한 60에서 80키로 정도 달릴 때 물이 이렇게 고여 있을 때 물이 우덩이 이렇게 고여 있는데 차가 그걸 통과를 하게 되면 마치 그 스케이트 타듯이 그 수막 위를 차가 쫙 미끄러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걸 수막 현상 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타이어가 스레드가 잘 정상적이고 새 타이어면 크게 안 생기는데 매끈매끈하게 생긴 마모된 타이어면 이게 착착 미끄러지죠 그래서 타이어 관리 평상시에 잘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련성이 엄청 많죠 답이 2번이 됐네요 생산연도는 타이어 자체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그 자체 생산연도와 몇 주차에 만들어진 것까지가 다 표시가 딱 돼 있어요 타이어 넘버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승용차의 타이어 폭은 모두 동일하다 아니죠 광폭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 다양해요 답은 수막 현상은 타이어의 마모 상태와 관련성이 많다 2번이 되겠습니다 38번 자동 변속기 오일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자동 변속기 오일이요 오토 미션 얘기하는 거죠 그 오일 점검 방법 맞는 거 찾아보래요 엔진 시동 켠체 점검한다 어 이게 맞죠 왜요? 오일은 엔진을 시동을 끄게 되면 밑에 부스물들이 다 깔아 앉아 있어 가지고 되게 새 오일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엔진 시동을 켜서 오일을 다 이렇게 섞어 일으켜야 전체적인 오일 상태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켜고 점검을 해야 돼요 2번 보면 시동 끄고 점검 안돼요 완전 상반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답이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죠? 켜고 점검하는 겁니다 10분간 엔진을 시동한 후에 끄고 점검 아니죠 완전히 식은 상태 점검하면 안돼요 다 깔아 앉은 상태라서 엔진 오일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엔진을 켠 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일 점검 게이지가 엣지 상태의 표지가 돼야 정상이에요 답이 1번 엔진 시동을 켠 채 점검한다 되겠습니다 39번 출발 전 엔진 룸을 열어서 차량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할 사항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유관 점검이네요 1번 브레이크액의 점도요 브레이크액은 유관 점검 상태에서는 적정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지 점도를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점화 플러그의 오염 상태 이런 거는 점화 플러그 어디 있습니까 엔진실 안에 들어있죠 그거 눈으로 겉에서 봐서 알 수가 있어요 따 봐야 돼요 열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냥 알 수가 없죠 이거 엔진 오일이 적정량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아 그쵸 엔진 오일 적정량은 오일 점검기로 딱 뽑아보면 H라인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 있죠 이거 맞는 얘기죠 냉각수의 온도 냉각수의 양은 알 수 있죠 근데 온도가 눈으로 딱 봐서 아 이거 온도가 몇 도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없죠 온도계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유관 점검 사항으로 맞는 것은 엔진 오일 양 적정량이 있는가 하는 거죠 답이 3번입니다 40번 냉각수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를 골라 보라고 했습니다 첫번째 운행 후에 라디에이터 캡을 바로 열어서 냉각수 양을 측정을 한다 합니다 바로 열면 이거 어떻게 돼요? 스팀이 확 나오죠 엄청 뜨겁죠 이거 화상 입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냉각수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엔진 급하게 열받아 가지고 차에 오른쪽에 닷길에 대놓고 뚜껑을 열어 가지고 냉각수 라디에이터 캡을 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큰일 나요 이거 그 다음에 냉각수를 일시적으로 보충할 때는 증류수를 넣어도 된다 그쵸? 증류수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물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냉각수 색깔이 검정색에 가까우면 정상이 아니죠 냉각수는 아주 깨끗한 색깔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냉각수는 겨울뿐만 아니라 상시 보충을 해야 되고요 부족함이 없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쵸? 요거는 그래서 두 가지 고르라고 했으니까 2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